안녕, 여들아! 숙제가 막내야? 네, 막내야. 이번 연도를 기점으로 BTOB에서 20대가 유일해졌어. 진짜? 야, 너희 30이야? 다 30대야. 30대야. 진짜 시간빠르다. 우리 나이가 여기서 어떻게 될 것 같아, 순서대로? 순서대로 그냥 내가 보기에는 민혁이가 막내 같고. 뿌 뿌? 현식이가 제일 형 같았어. 아니, 현식이도 사실은 그렇게 아주 형 같지는 않아. 그럼 누가 제일 형 같아? 누가 제일 형 같아? 가장 형이 푸니엘 같아. 푸니엘! 푸니엘은 진짜... 푸니엘! 역시 어깨도 엄청 커, 푸니엘! 20대 초방학생이야. 이 중에서 내가 맏형이야. 어? 민혁이가? 제일 형이다. 제일 형이야. 진짜 동안이다, 너. 33. 그렇게 따지면 창섭이는 진짜 노안이다. 하지 마! 아니, 노안이 좀 안정적으로 보여. 그게 아니라 너 헤어스타일 때문에 그래. 피부 관리 잘 받은 거 싫어. 헤어스타일이. 현식이가 제일 많다. 아니, 그럼 민혁이가 30대. 창섭이가 제일 많을 느낌인데. 그렇지. 헤어스타일로 봐서는. 민혁이 너는 뭔지 동안이라서. 얘 20대 초방학생이야. 이 중에서? 나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잖아. 아하. 이제 살면서 동안이면 뭐가 좋아? 어, 나는 오히려 항상 좀 짜증났어. 너무 어리게 생겨가지고. 난 아직도 뭐 그런 호프집에 가면 신분증 검사를 하고. 그러겠네. 그래서 나는 별로 좋은 기억은 없었는데. 호프집은 제가 아저씨다. 호프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호프집? 호프집? 어디가서요? 어디가서요? 오바리 먹니? 500cc? 아니, 포장마차도 좋아하고. 어디가서 띡띡? 근데. 요새 조금 좋아진 거는. 그래도 아직까지. 뭐. 보여지듯이 좀. 살아있잖아. 그렇지. 너무 좋아 보여. 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되게 좋은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최근에 들어서 한 거지. 그럼 호동이는 나이 들어 보여서 좋았던 적은 뭐 있어? 어리부터? 10대 때부터. 난 모르겠어요. 왜 어릴 때부터 우리 형이 제 옷을 물려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아, 모르겠어요. 나는 내가 돌 대자마자 엄마가 바깥 공기세라고 창문에 얼굴을 내밀었는데 지나가는 아저씨가 왜 나에게 동사무소가 어딘지 하고 물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아저씨가 동사무소가 어디예요? 왜 나한테 물어봤는지 하고 물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어디가 되십니까? 초등학교 입학생들. 준비해, 준비해. 나도 입학 준비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선생님 교구실이 어디예요? 라고 물어봤는지. 난 도대체 모르겠어요. 하나 이거 하나만 기억해줘요. 나? 난 아무것도 모르르르르 남자. 아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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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2019 아는 형님 씨름 대매 천하장사가 또 있잖아. 나인데. 지금 허벅지를 했는데. 허벅지 씨름으로. 해봐, 해봐. 나 근데 나도 어렸을 때 축구에서 허벅지 진짜 센데 나는. 나는 어렸을 것 같아. 하체 운동을 태워서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 그래? 한번 처음에 맞추는 게. 남자니까. 우와. 우와. 짱돌 같지 않아? 춤 살짝.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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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겹체, 등겹체. 우와. 우와. 야, 제주도 돌아온 건데 이렇게 안 던진 것 같아.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우와. 우와. 예상해졌어. 예상하고 있었어. 안 던진 거 있잖아. 벌리는 사람이 있고 쪼이는 사람이 있잖아. 딱 학교 다닐 때 레슬링 했던 친구들이 이런 몸이었거든. 학교 제대로 안 다녔잖아. 진호가 이렇게 학교를 다녔다고. 학교를. 자, 그러면 현식이가. 준비. 시. 차나 장사. 벌써 힘이 느껴졌네. 차나 장사 더한 모습을 보이라. 작. 진호야. 오, 틀렸어, 틀렸어, 틀렸어. 오, 뜬다, 틀린다. 오, 출미야. 오, 틀렸어, 틀렸어, 틀렸어. 오, 뜬다, 오, 틀린다. 진호야. 오, 틀렸어, 틀렸어. 오, 뛴다, 오, 틀린다. 메인틀가 열린 저거 아니야? 빠진 거 같은데, 다리? 빠진 거 같은데, 다리. 빠진 거 같은데, 다리? 자, 똑같이. 진짜 쎘네? 나 진짜 제대로 했거든 진짜 세다 눈이 살짝 튀어나온 것 같아 나 진짜 열심히 할 때 뱃눈깔 나온 것 같아 지금 뱃눈이거든 지금 근데 네 눈빛이랑 신발이랑 어울리니? 원래 시골살 시골 살던 애들이 갑자기 성공하네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언젠데 형 언젠데 얘기해봐 하나 둘 셋 언젠데 예전에 근데 앞으로는 아니니까 식당에서 지나치다 만나고 이런 거 말고 지나치다 만난 거는 맞는데 미담이 있긴 해 호동이가 횟집에서 이제 누가 봐도 존재감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 봤더니 호동이인 거야 그래가지고 밥 먹다가 이제 가가지고 어쨌든 인사하고 오랜만이에요 막 하면서 인사를 하고 이제 호동이가 먼저 갔어 그래서 내가 이제 형제야 미안 그 다음 얘기는 사양할게 대산했는 거야 그건 방송에 못 나가게 할 거야 대산했는 거야 그건 방송에 못 나가게 할 거야 호동이가 그냥 갔어 그냥 갔어? 호동이가 그냥 갔어 그냥 갔어? 그냥 갔어 그냥 갔어 그냥 갔어 그냥 갔어 그냥 갔어 그냥 갔어 근데 이거는 호동이라고 하는데 그냥 가야지 안 되면 이게 후배들이 벗어나서 대산했어 아니, 실제는 잘한다 실제는 대산했어 그냥 갔어 아니래 쟤네 테이블에 달아놓고 나갔대 그런 건 돼야지 아니, 그래서 그 뒤로 내가 연락을 이제 하고 싶어서 어쨌든 이제 계산도 해주고 하니까 하고 싶어가지고 연락을 하려고 그러는데 도무지 번호가 없는 거야 와, 철장 제거했구나 우리 같이 전화번호 뼈 안 했는데 나만 가지고 있는 거야 어 나만의 짝사랑이였어 아니, 진짜로 번호가 없던데? 널 계속 피하는 거야 전화했는데 없는 번호였어 맞아 와, 너무 무서워 철고는 사람 번호 줄 땐 아직까지 019로 오셨어 아 사실 오늘 비투비 나온다고 했을 때도 호동이 형이 다 얘기했어 아, 나 유튜브 좀 불편한데 뭐 그래가지고 아까 저기서 들어올 때 우리한테는 다 어, 뭐 민혁이 창섭이 이랬다가 성장 오자마자 어, 육선생 이랬지 아니 아니 아 형 멤버 중에서 제일 달팽이관이 강하잖아 어 강력하잖아 근데 내가 또 그거는 어디 가서 빠지지가 않고 아, 진짜 아, 진짜 근데 민혁이가 모르는 게 있는데 나는 믹서기를 써본 적이 없어 믹서기? 어? 나는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음식 넣고 내가 돌아서 가라앉는 거야 너 정말 실수하는 거야 야, 너 민호 알지? 마이노 손가락도 경훈이한테 집어갔을 거야? 너 X팔 알지? 아니, 음식이 이미 들어가서 돌면 같이 도는 거 아니야? 아니시지 기술적으로 혀로 맞고 도는 거야 잡아야 돼 막 돌아버렸다고 하수도 물 빠질 때처럼 쑥 기술이라고요 팔 알지? 알지 알지 분명히 경팔이야 경훈이 경훈이 한판 붙어보자 자 그러면 똑같이 20바퀴 돌고 20바퀴 20바퀴 돌아야 돼 원래 경훈이는 20바퀴를 안 돌아 50바퀴 기준으로 하는데 50바퀴 가능 너무 지루해 너무 지루해서 20바퀴 스피드로 똑같이 맞춰서 가서 벌상을 3개 쌓아야 돼 알지? 3개 쌓아야 돼 정확하게 일단은 20바퀴 알았지? 자, 숙이고 레츠고 자, 준비 준비 됐지?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3개 20대 ня 호져버리지 말고 술 취해. 빨리 가. 어? 좋아. 호져버리지 말고 술 취해, 술 취해. 재현아, 다시 가, 가자. 다리 서 있어, 다리 서 있어. 어? 좋아. 호져버리지 말고 술 취해, 술 취해. 재현아, 다시 가, 가자. 다리 서 있어, 다리 서 있어. 경훈아, AS 받아야겠다. 떨어질 때 이리로 올라간다고. 내가 이번 스타킹에 나가야 되는데. 던져주면 받는 게 뭐야? 아니, 공 위에 있는 상태로. 있는데 물을 던져달라고. 물건을 던져달라고. 아, 물건 던져달라고?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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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아, 어떤 물 던지라는 거야? 아, 너무... 자, 됐어. 던져가. 딴딴딴, 따라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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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딴. 아니, 형. 아니, 이제. 아니, 형. 아니, 이제. 아니, 내가 극장에. 눈으로, 눈으로. 그냥 이렇게. 그래서 내가. 내가 이러니까. 아니, 계속 이러니까. 굳이, 굳이. 나무 이렇게 별론수가 묻어지는 거지. 야, 집중이 3일이. 아니, 아니, 아니. 앞에 있는 사람이 잘해줘야 돼. 앞에 있는 사람이 잘해줘야 돼. 몸을 바꿔줄까? 더 단단한 걸로? 아니, 괜찮아, 괜찮아. 됐어. 아, 왜? 아, 왜? 아, 왜? 야, 왜? 저글링이 좋아, 이거. 바람을 깨줘, 이거. 바람을 깨줘, 이거. 바람을 깨줘, 이거. 계속해야지, 형. 아니, 정권이. 그러니까. 그래비아, 두 개에 던지고. 거기서 저글링 돼? 저글링. 어? 저글링은 못하는데 어떡해. 해볼게, 해볼게. 해봐, 해봐, 해봐. 근데 나도 이거 안 해봤는데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내 한 개를 뛰어넘어 볼게. 그렇게 해봐봐. 3일. 3일 잘 잡았다. 원래는 잘 잡았다. 3일이고. 가. 가. 아, 저거. 오른발에 왼발에 좀 가지런히. 오른발에 왼발에 좀 가지런히. 오케이. 줘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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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아, 왜? 던진다고. 이걸 한 번 빼는데. 내가 이렇게 받아야 될 것 같잖아. 아, 진짜. 아, 좋아. 아, 좋아. 아, 좋아. 아, 좋아. 아, 재미있다. 아, 재미있다. 아, 딸도르. 까다로운 육선생, 웃기다. 까다로운 육선생님. 스타트! 나랑, 나랑 예능 같이 하뇨. 나랑 예능 같이 하뇨. 목소리 너무 차다. 예능 같이 한 형. 너를 치울 때마다 가슴이 아려워. 너의 사진이 점점 흐려져. 아, 성재가 입이 되게 크구나. 아, 진짜. 없어어. 노래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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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장씩. 너를 치울 때마다 가슴이 아려워. 야, 음이 안 들리지? 너의 노래. 패스, 패스. 패스, 패스. 이거. 그, 요, 요번, 요번 해. 소변, 소변. 요번 해. 요번 해. 요번 해. 무슨 해야. 노란색, 형광색. 무슨 해야. 소변 색깔. 그, 아, 그, 이번 해. 이 변태. 무슨 년. 어? 이번 년이. 이번 년이. 무슨 년이야. 무슨 년이냐. 2022년. 2022년. 그러니까 2022년인데. 검은 호랑이에. 해잖아. 그거 세 글자로 무슨 년이냐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번에. 모를 수도 있겠다. 무슨 년이냐고. 너 모르지, 이거. 너의 단어 모르지. 나 힘들어. 패스, 패스, 패스. 하나도 못 맞췄는데. 시끄러워, 이거. 와, 이거 진짜 힘들겠다, 이거. 그, 내 여자친구랑 여사친이랑 밥 먹으러 갔는데. 여사친이 깻잎을 못 떼고 있어가지고 내가 깻잎을 떼줬어. 뭐야. 이게 뭐야. 너 친구가. 너 친구가. 내 여자친구랑 여사친이랑 밥을 먹으러 갔는데. 어. 밥 먹었네, 밥 먹었네. 여사친이. 여사친이. 깻잎을 못 떼. 어. 무슨 년쟁? 뭐야, 이거 요즘 이슈잖아. 우리 며칠 전에. 어. 그, 이거 가지고 논쟁 펼쳤잖아. 어. 뭐지. 나 정말 말을 하더라고. 여사친. 이게 손 쓰지 말라. 여사친. 여사친. 여사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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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못 떼. 뭘 못 떼고 있어. 못, 못 해? 패스, 패스. 패스, 패스. 패스, 패스. 안에서. 안에서. 사교. 사내 연애. 오. 사내 연애. 자, 여기까지. 여사친 사내 연애. 야, 민혁 현식. 좋습니다. 스탑. 손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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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입. 손톱에 그림 그리는 거. 천천히 천천히. 손톱 위에. 손톱 위에. 매니큐어, 매니큐어. 손톱 영어. 손톱 뼈. 영어, 영어. 더러. 손톱 영어, 뭐야. 손톱 영어. 모르는데? 모르는데? 손톱 영어. 손톱 영어. 손톱 영어. 못. 못. 영어. 못. 영어. 못.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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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강호동. 강호동. 같이 한 예능. 같이 했지. 예능. 같이. 너 서운한 예능. 예능. 강호동한테. 강호동한테. 서운한. 서운했지. 맞아. 예능. 나는. 같이 한 예능 이름. 어? 강호동하고. 강호동하고. 같이. 같이. 한. 한. 두명인간. 두명인간. 어. 공룡. 공룡. 도토. 공룡. 도토. 공룡. 도토. 도토. 공룡. 돈. 공룡. 야. 야. 공룡. 팔. 짧아. 뭐? 팔. 반. 짧아. 반. 반. 방송반. 팔. 반. 짧아.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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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 공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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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짧아! 팔 짧아! 시조새! 시조새! 공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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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짧아! 공룡! 패스! 아! 우리 깡부잖아! 깡부잖아! 우리 깡부잖아! 우리 깡부잖아! 깡부잖아! 우리 깡부잖아! 우리 깡부잖아! 우리 깡부잖아! 그게 뭐 어떨까? 야구정원! 위로가 다 죽어! 다 죽어! 오징어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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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갑 상어를! 영철이부터 갈게! 철! 철만 되면 이 제품이 인기가 있습니다! 진호! 갑! 갑자기 그런 얘기를 왜 해? 창... 창... 창도덕이 어긋나는 얘기잖아! 오! 자! 경훈이! 이야...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모르겠어! 어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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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고진감래! 고진감래! 자! 우리 이번에 비투비 팀부터 할 거예요! 민혁이부터 해볼까? 자! 고! 고추장찌개 먹고 싶다! 승훈이! 진! 진짜 지금 이 상황에서 그게 지금 만든 찌개니? 생각을 좀 해라! 찌개도 그렇게 많은데 고추장찌개가 뭐냐고! 된장찌개도 있고 김치찌개도 있고! 생각 좀 하고 먹으라고! 너희들은 기본적으로 생각이 안 돼 있어! 내 생각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이해 못 하겠어? 창삼이! 감! 감사하게 그냥 먹으면 되지! 왜 이렇게 말이 많아! 고추장찌개든 된장찌개든 먹으면 될 거 아니야! 어? 상민이! 레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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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부터는 서로 자기 것 한 다음에 상대 누가 대답했으면 좋겠는지 다음을 지목해 주는 거야! 알겠습니다! 아주 어려운 다섯 글자라고 해볼게! 지목하는 거야! 지목하는 거야! 지목하는 거야! 그리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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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이겨야지! 그렇지! 그리워하다로 갈게! 영철이부터! 그! 그 사람! 너 만나봤어? 진호! 리? 리? 리 명훈? 서장훈 라이벌 리명은? 민혁이! 민혁이! 워! 워낙 이름이 독특해서 잊을 수가 없더라고! 수근! 하! 하다가 내가 봤을 때는 둘이 세 개의 관심을 받았을 거야! 그래서 장훈이가 북으로 가네! 명훈이가 한국으로 가네! 이런 얘기 한 번 돌았었거든! 근데 각자의 치는 않기로 했지! 각자의 치는 않기로 했지! 현식이! 각! 각! 다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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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진짜 자신 있는 거! 개인기 하나를 더 들고 왔어! 그래 잘했다! 이거 진짜 아무데서나 안 보여주는 건데! 야 근데 여기선 거 안 보여야지! 내가 잉어 묘사를 잘해! 잉어 묘사 어떻게 해? 잉어 건져 올렸어? 잉어는 얼굴이! 성재 여기 아는 형님 나오려고 해도 학원 다녔니? 세계인 Gym Director은 내준 tin Dad 다 죽였었나요 이게 당연히 핀을 줄 거야! 이갈 남들! 이갈 남들 $$$acD$$$%$$$! 이제 하지 말라고 할까 바 자기가 와서 엎드리래 그냥! 개인기 안 해도 되지않아? 이갈 남들 blackout $$$&%. 긍 Sil T$%$$%.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어, 맞어, 맞어. 오, 디디야! 창섭아! 안 되니? 창섭이 안 돼? 지금이 기회야. 넌 무슨 곡이야? 배스! 배스 힘이 세지? 배스 힘이 엄청 쎈데. 쭈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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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애자네. 어? 맞어, 맞어. 창섭아, 잉어가 아니라 잉어 같아. 어, 맞아, 맞아. 창섭아, 잉어가 아니라 잉어 같아. 창섭이었는데 자꾸 내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데? 창섭아, 너 여기 앉을래? 아니야, 괜찮아? 가요계의 김용철이다. 가요계의 김용철이다. 그저czy century. 더 이상 어거죠? 연주가 안돼서